17년 전 대학원에서 쿠바 여성사를 전공하던 서양사학도는 어느 날 갑자기 커피의 길에 들어섭니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험난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흔히 원두커피라고 불리는 드립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드물던 그 시절. 한국인 최초로 큐그레이더 자격을 획득하고 월드로스터스컵에서 두 차례 무승을 합니다. 말 그대로 내노라는 커피 전문가죠. 그러나 그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를 찾기 위해 전 세계의 산지를 찾아다니는데요. 그야말로 덕업일치의 삶. 서필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10여 년 전 전통시장 안에 있던 작은 카페가 지금은 대표적인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가 되었어요. 1년 중 3분의 1은 산지를 다니신다고 들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발이 묶여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답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산지에 가서 농장들도 많이 방문하고 생산자들도 만나서 새로 드려올 커피도 살펴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 5월에 가테말라에서 나온 이후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거래 관계 유지하면서 쌓아놓은 관계에 있어서 커피를 구매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를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분들 참 많죠. 오늘 다 반가운 마음으로 대표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얼굴 있는 커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커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굴 있는 커피는 저희 회사 모토이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스페셜티 커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존의 한국 시장에는 소개되지 않았던 스페셜티 커피라는 새로운 장르를 하고 싶었어요. 스페셜티 커피라는 것은 당시에 미국, 일본, 스칸디나비아를 중심으로 이제 막 새로 유행하기 시작한 커피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 내지는 조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페셜티 커피 협회라고 있어요. 미국하고 유럽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기구인데 그 협회에서 커피의 통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 100점 만점인데요. 그 기준에서 80점 이상 받은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스페셜티 커피를 설명하는 정의고요. 또 다른 정의들도 많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커피 산지의 어떤 때루와 자연환경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을 잘 좋은 품질로 로스팅, 추출을 거쳐서 한 잔의 커피에 이르기까지 좋은 품질이 잘 표현된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불러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정의에 약간 반발하는 뭔가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요. 소비지까지 좋은 커피, 좋은 품질로 도착한 커피 이거는 소비지 사람들의 생각만 반영한 거 아닌가? 왜 그 품질이라는 정의 안에 맛있는 커피라는 정의 안에 생산지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커피 농부들 그리고 그 농부들이 커피를 재배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기준은 목소리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야? 이런 주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더 힘을 얻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정의는 높은 품질의 커피에다가 산지의 생산자들과 생태계,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성까지를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정의가 스페셜티 커피의 정의로서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스페셜티 커피는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한국의 스페셜티 커피라는 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또 일반 시중에서 파는 커피보다 더 저희가 판매하는 커피가 비싸기도 했고 로스팅 기술이나 추출 기술이 그렇게 소비자들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도 잘 안 나오고 매장 하나를 오픈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 미뤄졌어요. 그리고 3년 후에 회사를 만들고 3년 후에 아주 작은 7평짜리 매장을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한 전통시장 한 구석에 오픈하게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장사가 조금 안 되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안 되고 이렇게 오래 안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갖고 있었던 신념, 내가 스페셜티 커피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었어라는 신뢰, 믿음, 기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직원 월급을 못 줘서 카드빚을 내서 주었던 거, 여기저기에서 납품 상담을 했는데 거절당했던 거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들보다도 제가 갖고 있었던,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심적으로 큰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한테는 지금까지 커피를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었던 큰 힘을 만들어줬던 기초를 다지게 해줬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당장 좋은 것만 좋은 것?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굉장히 잘 돼서 환호성을 질러야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는 게 정말 좋아한다 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좋아하는 데는 노력과 관심과 열정과 책임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커피를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커피 바이어로서의 일이에요. 커피 바이어라는 것은 커피를 구매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커피는 1년에 한 번 수확을 해요. 지역에 따라서 두 번 수확하는 나라가 간혹 있긴 하지만 보통 1년에 한 번 커피를 수확하는데 그 수확 시기에 맞춰서 산지를 가요. 이 농장, 저 농장 돌아다니면서 좋은 커피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거래할 수 있을지 사람들을 만나고 수확이나 가공은 제대로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러 산지에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3개월 길게는 4개월 정도 커피 산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커피 열매는 과육이 별로 없어요. 한 80%가 씨앗이에요. 그리고 과육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얇은 점액질 같은 형태여서 과육을 먹기 위해서 기르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제 그 점액질을 제거하고 말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두라고 부르는 게 만들어지고 그 생두를 한국에 갖고 와서 로스팅을 하면 우리가 원두라고 부르는 커피 추출을 하기 위한 원재료가 되는 건데요. 이 생두가 어떻게 재배되고 수확, 가공, 보관, 운송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전 과정을 사슬처럼 이어져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사슬이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가치가 덧붙여진다고 해서 밸류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커피는 그 열매가 잘 익었을 때 따야 돼요. 덜 익었거나 너무 익었을 때 따면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잘 익었을 때 따서 가공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커피를 오랫동안 재배해왔던 에티오피아나 예멘 또 많이 재배하는 걸로 유명한 브라질 같은 데는 열매를 따자마자 바로 말려요. 그래서 그냥 과육이 통째로 건조되게 이런 방식을 자연 건조식 혹은 내추럴이라고 하고요. 이 내추럴 방식과 함께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커피 가공 방식은 수세식 혹은 와시드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껍질을 까요. 껍질을 까면 점액질이 조금 끈적끈적하게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점액질이 물에 잘 안 씻겨요. 그래서 이거를 탱크에 넣고 공기에 노출시켜서 발효시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발효시키면 이 점액질이 물에 씻기는 물질로 변화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걸 또 말리게 돼요. 이 양쪽 과정 모두 건조가 필요한 거고요. 이 건조를 잘 하는 게 커피 품질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너무 고온에서 빨리 말리면 물은 수분은 잘 날아가고 빨리 마르지만 커피 품질은 안 좋게 됩니다. 특히 스페셜티 커피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페셜티 커피에는 이런 작은 과정 하나하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이런 건조 과정이 끝나면 큰 기계들이 있는 방앗간 같은 데 가요. 보통 전문용어로는 드라이밀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조밀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크기별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레스팅이라고 해서 약간 안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점에는 맛이 제대로 안 들었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레스팅하는 안정화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을 해요. 저 같은 바이어들하고 이거 샘플 받아보고 맛있네. 이거 살 거야. 얼마 살 거야. 그러면 그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선적하게 됩니다. 선적하면 중남미는 보통 40일, 아프리카는 한 달 이 정도 걸려요. 한국에 오기까지. 커피 생두는 씨앗이기도 하고 일종의 곡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는 보관을 잘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면 묵은 쌀처럼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패스트 크롭이라고 하는데 묵은 쌀로 맛있는 밥을 짓기가 힘든 것처럼 패스트 크롭으로 커피를 로스팅하고 추출하면 나무 맛이 많이 나요. 커피가 갖고 있어야 할 향기나 그윽한 좋은 단맛이 아니라 나무 씹는 것 같은 나무 맛이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수확서부터 가공 과정, 운송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커피 품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서 품질 관리를 한 커피, 스페셜티 커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커피는 도매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산지를 직접 꼭 가시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업체를 통해서 생들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셜티 커피 업체들이 직접 산지에 가서 디렉트 트레이드로 커피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싸게 사기 위해서 유통과진이 없으니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조는 맞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원하는 품질 지속적인 생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안정적인 품질의 커피를 수급하기 위한 것 굉장히 그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직접 가서 얼굴을 맞대고 거래를 하는 것이 그냥 전화나 이메일로 주문해서 커피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팔도 안으로 굽는다고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산지에 직접 디렉트 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엘살바도르 논브레데 디오스 농장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논브레데 디오스는 스페인어로 신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 농장은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디렉트 트레이드 거래를 시작한 농장이에요. 제가 처음에 가서 농장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유래가 뭔가요? 물어봤더니 여기 현재 농장주로 있는 마리아의 고조 할아버지가 이 농장을 처음 만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는 커피 심으면 안 돼. 너무 춥고 토양이 커피에 맞지 않아서 거기 심으면 안 돼 그러지 마라고 말렸는데 그 고조 할아버지는 다른 농장에서 일꾼을 오랫동안 일하고 돈을 조금 모아서 작은 밭대기를 산 건데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잘 되겠지 잘 되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커피 묘목을 한 그루 한 그루 심을 때마다 신의 이름으로 라고 축복을 하면서 어린 묘목을 하나씩 심었다고 해요. 그래서 농장 이름도 논브레데 디오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시작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 일인데요. 기록적인 40년 만에 폭우가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농장이 망가지고 굉장히 많은 커피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쓸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수학 시기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커피 품질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저한테 굉장히 싫음, 걱정스러운 이야기 했어요. 수학량을 많이 잃었고 품질도 떨어졌는데 내가 올해 농장 경영하기 위해서 빌렸던 돈을 대출받았던 곳에서 수학량이 줄었기 때문에 커피 가격을 많이 올려야 너가 우리한테 빌린 돈을 상환할 수 있을 거야. 이 가격 이하로 커피를 판매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보다 25돈가 오른 커피 가격을 저한테 제시했어요. 근데 저도 도와주고 싶지만 저도 장사꾼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품질도 떨어졌다는데 작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살 수만은 없었어요. 저도 이제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하루만 좀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이메일로 답변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당신이 제시한 금액보다 5% 더 높은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액수지만 이 돈을 갖고 노브레데 디오스 농장이 수혜 복구를 하고 이웃들과 더 잘 커피 농사를 짓는 데 써줬으면 합니다. 우리 내년에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함께 기다립시다. 이런 메일을 썼는데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커피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랫동안 자기 농장에서 구매를 하던 많은 바이어들이 떠나갔대요. 근데 우리만 남아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너무 고마웠고 큰 힘이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는 더 좋은 품질의 커피가 생산됐고 가격은 옛날 가격으로 다시 깎아줬어요. 그런 것들을 기대 안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되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게 된 것 같아서 서로에게 도움이 된 결정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온도라스 온도라스 얘기입니다. 온도라스 차기태 마을 여기 보면 세상 끝까지 내몰린 사람들의 마지막 터전이라는 부자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도 4년 전인 거예요. 제가 원래 오래 거래하던 농장에 찾아갔어요. 그 농장도 재배고도가 꽤 높아요. 1700m 정도? 원래 커피는 재배고도가 좀 높은 곳일수록 커피가 맛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농장들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미 1700m면 굉장히 높은 고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 농장 커피도 너무 맛있게 잘 쓰고 있었는데 만나서 농장주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저쪽 건너편 되게 높은 산에 커피나무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거 커피밭 아니야? 그랬더니 제 온도라스 파트너 이름이 로니인데 로니는 온도라스 커피 생산자협회에서 20년 정도 필드에서 일했던 완전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기는 너무 높아서 추워서 커피나무 잘할 수 없어. 내가 20년 있었는데 저러기에 농장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 이렇게 딱 잘라서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농장주가 자기는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저기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커피 껍질 벗기는 도구가 없어서 그냥 열매를 따서 헐값에 중간 상인한테 판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기 몇 미터인데 그랬더니 2000m래요. 그래서 저하고 로니가 깜짝 놀랐죠. 와 정말 2000m면 온도라스에서 가장 높은 커피 농장이라고 저는 그래서 호기심에 빨리 가보자 그래서 올라갔어요. 차 타고 또 한 시간 이상을 가서 올라가서 봤더니 정말 거기에 커피 농장들이 있었어요. 아니 저기 저렇게 경사진 곳에서 커피를 어떻게 딸까 싶을 정도로 가파른 곳에 커피나무를 다 심어놨어. 그래서 너무 놀랬죠.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아홉 가구가 커피 껍질 까는 펄퍼라고 하는 그 기계가 없어서 그냥 열매로 파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열매로 팔면 정말 정말 너무 싼 가격에 팔아야 돼요. 그 팔퍼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 밖에 하지 않아요. 근데 아홉 가구가 그걸 못 사갖고 몇 년째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더니 재배고도가 너무 높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좀 달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아홉 개 중에 세 개가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 좋은 가격을 주고 사도 너무 한국에서 잘 팔릴만한 좋은 품질의 커피였어요. 그래서 첫 해에 세 가구의 커피를 구매했고요. 저희가 그 로니 제 파트너하고 온두라스 커피 생산자 협회하고 같이 중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펄퍼도 사주고 간단하게 커피를 가공할 수 있는 설비들을 저희가 마련해줬어요. 여기서 농학자가 파견돼서 이 농민들한테 어떻게 커피를 좀 잘 기르고 가공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조언 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농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86점 이상 나오면 모든 커피를 저희 회사에서 책임지고 전량 구매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방문했더니 정말 1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어요. 정말 커피 나무의 때깔이 바뀔 정도였어요. 굉장히 윤기나고 이파리들이 탱탱하고 커피 열매도 커지고 그 해에 그래서 제가 그 마을에서 나는 커피를 전부 다 구매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맛있어서 한국에서 아주 빠른 시간 동안 다 팔렸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제가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마을 잔치를 들려줬어요. 같이 음식도 해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왔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이전에 팔던 가격의 4배 높은 가격으로 제가 커피를 구매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가격이 전혀 비싸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좋은 품질의 커피였어요. 그냥 커피 기르는 사람들은 그냥 농부잖아요.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농작물을 매일 가서 보고 만지고 쓰다듬고 했던 작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작물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팔까 얼마에 팔까 고민하지 않고 이 커피나무가 더 잘 자라고 좋은 품질의 커피를 만드는 데만 온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품질이 매년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에 농라이데디오스 농장처럼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일 그리고 같이 상생하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농장은 니카라과에 있는 라 에스페란자라는 농장이에요. 라 에스페란자는 스페인어로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농장주는 마리오 비체에요. 이 친구 나이 들어 보이지만 저보다 6살이나 어려워요. 처음에 봤을 때 약간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덩치도 크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 되게 선이 굵은 스타일인데 농사일 되게 섬세하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샘플 먹어봤더니 커피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서 만나보자. 그래서 농장에 갔는데 생긴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꼼꼼하고 깨끗하게 아주 사랑스럽게 커피 나무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 자기 자식 자랑하듯이 우리 저기 조금 높은 곳에 새로운 품종을 심었는데 너무 멋지게 잘하고 있어. 이거 보러 가자. 막 그러는데 저는 조금 엄청 힘들거든요. 막 산길 막 30분씩 올라가고 그런 게 되게 힘들어서 처음에 어 그래 약간 주저하고 있는데 간절하게 바라는 눈빛 지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그랬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마리오가 갖고 있는 커피에 대한 열정 물론 저처럼 마리오도 커피 길러서 파는 게 사업이에요. 비즈니스에요. 많이 팔아야 되고 좋은 가격에 팔면 더 좋아요. 하지만 그런 것 이전에 커피 자체를 너무 사랑하는 커피에 대한 열정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거에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나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래 처음 시작하게 됐고 지금 9년째 커피 거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공 방식이나 재배 기술 같은 거 많이 제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농사꾼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동안 400여 군데 커피 농장을 돌아보면서 많이 어깨 너머로 본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우리 커피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마리오가 오래 거래한 농장은 사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너무 잘하고 있어. 제가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좋은 샘플 저한테 알아서 보내줘요. 하지만 그래도 매년 꼭 가는 게 특별한 이유 없고 한 해 동안 커피 너무 잘 썼고 고맙고 우리 고객들이 라 에스페란자 커피의 이런 산미 이런 밥만 너무 좋아했다. 이 이야기 전해주러 왔어. 뭐 이 정도 얘기해요. 마리오도 뭐 사실 저한테 아는 게 아 그래 너무 고마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작업해서 좋은 품질의 커피 보내줄게. 근데 뭐 이렇게 고맙다는 이야기하고 안부 전하고 오는 게 전부지만 그냥 사람 사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메일이나 전화로 생도 보내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얼굴 보고 애들 커가는 거 보고 같이 밥 한번 먹으면서 농담이라도 하고 오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그냥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제 디렉트 트레이드 파트너들 커피 생산자들 저한테 매년 제일 좋은 샘플 보내주는 것 같아요. 산지에 이렇게 오랜 시간 나가면서 많은 농장들을 방문하다 보니까 커피가 갖고 있는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불안하다라는 생각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후위기, 또 한 가지는 불공정한 거래 구조예요. 커피 거래는 크게 두 군데 시장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는 뉴욕의 커피 거래소, 하나는 로브스타 품종은 런던에서 거래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뉴욕에서는 아라비카만 거래가 되는데 원래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그것과는 다른 이유들 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원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 원가에 판매자의 마진, 이익을 붙여서 시장에 가격을 내놓으면 소비자들이 원하면 팔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거고 가격 할인해야 팔리는 거고 이런 구조를 거쳐서 거래가 되는데 커피는 희한하게도 커피 가격 결정 과정에 생산자가 개입하지 못해요. 생산자가 커피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원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 비료, 농약 여러 가지 비용들에 이익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격이 뉴욕 커피 거래소에서 결정되면 밑으로 내려와서 그 가격에 팔려요. 그런데 이 커피 가격이라는 것이 지난 40년 동안 조금 더 오르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오히려 40년 전보다 커피 가격은 떨어졌어요. 왜? 약간 이상하잖아요. 왜 시장에서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거지? 거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원래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길러졌죠. 그리고 그게 이제 예멘으로 넘어가서 예멘을 통해서 15세기, 16세기 거치면서 전 세계에 전파가 되고 판매가 됐는데 굉장히 큰 돈이 된다는 걸 유럽 국가들이 알아서 자기 식민지에다가 커피를 막 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에 다 커피를 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럽으로 가져와서 판매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게 됐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독립했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버리고 간 커피밭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 이거라도 한번 길러볼까? 그랬더니 이미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놨던 커피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커피 거래는 그런 방식으로 커피 가격이 결정되고 판매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나라라고 해서 40년 동안 경제가 성장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약간의 과장을 더하면 커피 가격 빼고 나머지 다 올랐어요. 그 나라도 인건비도 오르고 비료값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하지만 커피 가격 그대로다 보니까 커피를 기른다는 건 정말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하는 일 농사를 저봤자 계속 손해만 나고 농사 저봤자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그렇게 빚만 늘어나다가 결국 대출금을 받지 못해서 커피 농장을 뺏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 농민들의 수가 줄어들고 커피 수확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전 세계 커피 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런 소농들이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전체 커피 생산량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커피를 생산하는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정도만 잘 나오면 나머지는 왜냐하면 이 세 국가가 전체 커피 생산량의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커피 생태계를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커피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뭐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큰 회사들이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커피들 그것도 아주 일부 국가에서 생산된 커피들 밖에 즐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점점 더 우리가 먹는 커피가 공정하게 거래되지 않은 커피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커피 시장 전체 생태계에 건강함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래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의를 보여드릴게요. 커피 거래 어떻게 되는지 커피 가격 우리가 커피샵에서 커피 한 잔을 사 먹었을 때 가격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 논문은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하고 팬이 환율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커피 가격은 2.5 파운드 2 파운드 50 팬이었어요. 그중에 임대료가 88 팬이 인건비 62 팬이 있는데 보시면 생산자 1 팬이에요. 2.5 파운드 내고 커피 한 잔 사면 1 팬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생산자는 1년 내내 일한 거잖아요. 수학 한번 하려고 근데 거기 보면 가공업자 운송업자 수출업자는 사실 몇 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거고 매장 임대료 88 팬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큰 차이죠. 저는 물론 모든 상품에 따라서 인건비의 비중 이런 것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저 1 팬이라는 비율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의 저런 구조가 계속될 때 오히려 그 화살이 소비자에게로 결국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 나가야 모두가 좋은 행복한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 위기입니다. 그래서 부제를 다음 세대는 과연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상기후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름이 너무 더워 올여름 정말 너무 비가 많이 와 후덥지근해 그러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에어컨 더 키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기후변화가 농부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험요소 1년 동안 힘들어서 농사 지은 것들을 그냥 단 며칠 만에 다 버리게 될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큰 위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커피 산지에 많이 다니면서 많이 눈으로 봤어요. 같이 안타까워하고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구나.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커피 마실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걱정하게 됐어요. 많은 연구 논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30년 후면 특히 중남미, 라틴아메리카는 현재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80%가 더 이상 커피를 재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해요. 커피 나무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1도 온도 차이 2도 온도 차이가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최소한의 어떤 품질을 만들어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커피 나무는 비가 많이 와야 될 그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넓게 여러 날에 걸쳐서 계속 오면 꽃이 막 아무렇게나 펴요. 그러면 그걸 수확할 수가 없어요. 가공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품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지금 현재 심은 곳들은 다 그런 어떤 강우량 강우 시기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 적합한 곳에 커피를 심은 건데 이게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기후 때문에 그러면서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고 조금 와야 될 때 너무 많이 오고 일조량이 부족해지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병충해가 없던 게 많이 생겨서 병충해 피해가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어떤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커피를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실제로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 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온도 변화라든가 어떤 강우량의 변화에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병충해의 더 튼튼한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해서 산지에 심는 것 이런 거 도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 기후변화의 어떤 많은 피해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기후변화 그리고 어떤 불공정한 커피 거래 구조에 맞서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다 커피 사 먹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소비자 같지만 이런 힘들이 모이면 굉장히 큰 힘과 가치를 가진 영향력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조금 공정하게 거래된 커피들 공정 무역 커피라든가 스페셜티 커피 다렉트레이드 커피 같은 것들을 소비자들이 조금 더 구매해 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비닐을 덜 쓰는 것 종이를 아껴 쓰는 것 화학 용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덜 쓰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결국에는 기후변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하고 효율적인 대응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 있는 커피 얼굴 있는 커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얼굴 있는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야 이런 것도 있지만 한 잔의 커피가 나에게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 연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냥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지만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느껴지면서 더 맛있는 커피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얼굴 있는 커피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했었는데 커피 한 잔에 이렇게 많은 삶과 얼굴들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그럼 지금부터 사세계공동체 스미다에 보내주신 질문들 보겠습니다. 임수진 님의 질문입니다. 요즘 홈카페가 많은데요. 집에서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인지 홈카페가 정말 유행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 취향에 맞는 커피를 고르는 것 그러려면 다양한 커피들을 좀 많이 접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취향에 맞는 커피를 결국 발견해야 그걸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커피 좀 신선해야 맛있어요. 커피 생두는 곡물 같아서 1년 정도는 보관 잘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커피를 로스팅하면 열에 한번 닿은 일종의 조리 과정을 거친 거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면 맛이 같이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신선한 커피를 구매해서 보관 잘해서 신선할 때 드시는 게 커피가 갖고 있는 향미를 충분하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팁으로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온도 갈면 향기가 금방 달아나요. 그래서 조금 비용 들지만 집에서 맛있게 드시려면 그라인더 하나 구매해서 커피 드실 때마다 딱 갈아서 드시면 조금 더 신선하고 맛있게 커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지은경님의 질문입니다.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릴 때와 기계로 내릴 때 맛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핸드드립을 어떻게 했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커피 내리는 기계도 종류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달라요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손으로 직접 내리면 기계보다는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많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제 경험상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내가 김치를 담근다고 사먹는 김치보다 꼭 맛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핸드드립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저렴한 기계여도 세팅을 정확하게 하면 핸드드립에 못지않게 편하고 맛있게 커피 즐기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연 듣는 내내 커피 향이 어디서 솔솔 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이 안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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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라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불행한 완벽주의자보다 행복한 대충주의자가 되자.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시인 괴태가 한 말입니다. 덧붙여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친반이 완벽할 뿐 인간은 완벽을 쫓을 뿐이라고요. 완벽하고 쉽죠. 실수도 되풀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나만을 위한 일이라면 작은 실수에도 꺾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일이라면 좀 달라집니다. 책임감은 물론 강한 성취 동기도 생기고요. 더불어서 행복한 마음도 따라온다고 합니다. 지금 대충 그냥 따뜻한 커피 한 잔 만들어서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커피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의 얼굴도 한번 생각하면서 말이죠. 사색의 공동체 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방음악 Throughout I love Java sweet and hot whoops Mr. Moto I'm a coffee pot shoot me the pot and now pour me shot